근데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지. 자, 리언이 형, 그럼 엄마가 거울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봐요? 한 두 시간 정도? 한 두 시간? 거울을... 한 두 시간? 아니야. 제가 거울을 볼 때 웃으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저를 볼 때. 이렇게 좀 눈도 보고 심각하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오래 보고 거울을 심각해. 이 엄마 왜 이러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리언아 예쁘게 갖고 와가지고 예쁜 게 좋지, 나중에. 남자한테 너 인기도 많고 그렇지. 안 그래? 아니야? 싫어? 저는 축구 선수 말고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라면집 사장이요. 라면집 사장이요? 왜요? 우리 아빠가요. 라면 엄청 맛있게 끓여줘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요리는 다 잘하는데 라면 끓이는 것만 엄청 못해요. 저희 남편이 진짜 자취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자취방 음식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중에서 삼계탕 라면하고 이역국 라면이 있는데 제가 봐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음주 할 때 있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날은 제가 정말 남편한테 애교를 떨어가지고 한 번만 끓여줘 하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경규 씨 라면보다 더 맛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역 라면. 삼계 라면. 삼계 라면. 삼계 라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끓여서 먹는 라면들은 자기 특유의 뭔가를 넣어서 만들게 되면 맛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걸 이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의 맛을 다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깊이 들어가시네. 제가 이해하는 건 삐졌다는 얘기예요. 천상 배우는 누굽니까? 아, 종혁국. 이 정도는 나와죠. 다른 직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상 배우라니까. 작가님하고 아빠 연기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아서 뭐 하셨을 것 같냐고 물어봐서 생각해봤는데 뭐 선생님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아빠가 흑인 영어를 주로 해서 영어 선생님은 안 될 것 같고 사회나 역사 선생님도 뭐 스피드 퀴즈 봐서 아시니까 그냥 안 될 것 같고 의사도 아까 몸도 잘 못 가놓으시는데 다른 사람 몸을 더 못 챙길 것 같아서 배우가 딱 아빠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빠가 연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조폭이나 이런 좀 건달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연기를 리얼하게 해서 실제로 조폭 분들한테 우리 파에 막 들어오라고 막 스카웃 제의도 막 받으셨대요. 저번에 아빠가 진짜 연기 잘한다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집에서 아빠랑 같이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학원 한 번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빠가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종혁이랑 오늘 새 프로그램 들어갈 게 있어서 피디님이 직접 집에 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다고 못 갈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아빠 배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연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연기를 리얼하게 너무 하고 그 선생님이 너무 잘 속아 넘어지셨는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감탄하더라고요. 연기를 아니 지방 내려가서 촬영이 없는데 그 놀러 내려갔다가 그때 저 태어나기 전일로 기억하는데 어 태어나기 전인데 기억나요?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막 촬영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촬영 잘 찍고 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오늘 촬영 없는 날인데 그래서 아빠 들어와서 엄청 엄마한테 딱 걸렸네. 걸렸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오늘 뭐 촬영 아 힘들었다 얼마나 자존스러웠을까 아 아니 이거 이제 친구랑 봤었는데요 땀나세요. 땀나는데 야 그런 얘기를 알고 있네 그래서 왔는데 촬영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왔는데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감독 없이 촬영에 감독 없이 촬영에 감독 없이 동화를 한 거야. 감독 없이 촬영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감독 없이 무슨 왜 그래 저 감독이 뭐예요? 원랜 직업이 뭐예요? 원랜 직업이 뭐예요? 그런 거 같아? 맞춰도 한 번 원랜 직업 뭘 거 같아? 땀난다 땀나 땀난다 알겠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우리 주니어들은 항상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안마도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 알았죠? 네